얼마 전 손태진이 롯데 패밀리 콘서트에서 무대에 설 것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팬들은 이 소식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롯데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홍보 이벤트로 손태진의 공식적인 무대 복귀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손태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그의 콘서트 참여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최 측은 아티스트들의 공연 순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 있는 다른 가수인 영탁에게 마지막 공연을 제안했으며 그 이후로 장호원이 무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초기에 확정되었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손태진이 마지막 공연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장호원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연 순서 변경은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그들의 가시성과 관객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공연하는 아티스트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동은 황영훈, 영탁 양측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손태진은 이 상황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했으며 주최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선배 가수인 영탁이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팬들도 이 결정을 지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태진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팬들과 주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결국 주최 측은 손태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 간의 조화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태진이 약 4년간의 휴식기를 거친 후 오는 6월에 개최될 그의 오프라인 홈 콘서트인 고어로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손태진은 그의 진정성과 선배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태진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더욱 확고히 하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